실내 온도는 24도 케이스는 LV10 3R 시스템 앞에 흡기 2개 커세어 수냉식 쿨러 전면 122개 후면 121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로팬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고요 애프터버너를 보면 디폴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을 실행시켰어요 위쳐 3 GPU는 지금 온도가 51도 모니터는 4K 예상도고요 4K 예상도로 날렸고요 지금부터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68 69 계속 올라가요 80도 80도 소음은 뭐 소음은 뭐 그냥 저냥? 저가용이니까 83도 84도 84도 8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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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85 85 85 85 88 89 89 89 90 90 90 90 90 90 90 30